아이쿠, 지금데! 안녕지, 이지입니다. 어우, 부었어. 어우! 네, 아 요즘 들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이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접시 위에다가 뭐 돌멩이 같은 거 짤짤한 거를 딱 깔아놓더니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근데 그게 천연가습제! 그 광고를 맨날 보면서 상당히 궁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에코프레쉬사에서 나온 화산에서 온 가습제! 과연 이 작은 돌멩이들에다가 물만 뿌리면 정말로 가습 효과가 있을지! 오늘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 시작합니다. 제이제이티비 구독! 플레이즈! 자, 그러면 오늘 리뷰할 제품 간단하게 일단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고에서 본 그 돌멩이가 들어있는 그 가습제 맞고요. 에코프레쉬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 회사는 예전에 저와 곰팡이 제거제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죠. 그래도 뭐 과거는 과거고 이 제품이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드려야죠. 일단 사용을 해보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상자 500g 들어있는 건데 11,900원입니다. 그렇게까지 막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개 사면 또 할인도 해주고 하니까. 자, 일단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속에서 본 그 돌멩이들이 있고요. 이게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습제의 역할 말고도 얘를 여기다 놓고선 이제 옷장 같은 데다 걸어놓으면 탈취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오늘 리뷰에서는 일단 가습 효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사용 예시들을 귀엽게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광고에서 보면은 밥그릇이나 국그릇 이런 거 말고 넓은 접시인데 조금 높이가 있는 이런 그릇에다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사용법에서 보면은 2cm 이상 이 제습제를 깔았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보면요. 이것이 2cm에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광고에서는 조금 얇은 거를 보여주고 얇은 걸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하지만 효과를 극대화를 하려면은 2cm 이상을 깔아놓고 써라 이렇게 사용법에는 나와 있어서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광고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일단 사용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눈에 봐도 2cm 이상은 그냥 갑니다. 요 녀석으로 일단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엄청나... 얘들아 먹을 거 아니야. 먹을 거 아니... 이게 사료... 요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자 요렇게 되면은 지금 충분히 2cm 이상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을 붓게 되면은 제올라이트인가 뭐시기에 그게 있어가지고 뽀글뽀글 올라오는 현상이 생긴대요.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좀 증발이 또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습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해서 끓인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뭔가 치익 하면서... 치사가 만료되었습니다. 증발을 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계속 구워봅시다. 물의 높이가 가습제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요 정도만 딱 놓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기포 같은 게 조금씩 톡톡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되게 미세하거든요. 좀 넓은 데다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뭔가 움직여요. 뽀글뽀글뽀글을 튀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과연 이 가습제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매 사이트에 나온 것과 비슷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가습제를 사용한 쪽과 안 한 쪽을 이렇게 밀폐를 해두고 사용한 쪽의 습도가 극명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물을 담아놓은 가습제가 있는 그런 그릇을 안에다 놓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이쪽에는 가습제를 놓고 이쪽에는 그냥 물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에는 가습기인데 가입에서 5천원에 판매하는 가성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습도는 지금 21% 21% 21% 다 비슷합니다 오케이 지금 가습기를 켰고요 이거는 수증기가 육안으로만 확인될 정도로 좀 미세하게 지금 뿜어져 나옵니다 덮어주고 자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8시 51분인데요 시간의 경과를 따라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봅시다 자 지금 1분 정도 지났는데 어? 지금 가운데 물 그릇이 32%까지 갑자기 올라갔거든요 증발이 빨리 돼서 그런가? 뭐지?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천연 가습제 쪽이 38%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냥 물을 받아 놓은 쪽은 지금 58%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한 쪽은 아직 30%입니다 일단 어디까지 올라가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 겨울철에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근데 따뜻한 물만 그냥 받아 놨을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따뜻한 물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린 이유가 아무래도 가습제 온도가 있다 보니까 물을 붓는 순간 온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지근한 물이 됐을 거고 얘가 조금 더 따뜻한 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은 보자고요 자 오케이 이제 10분이 딱 지났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냐 그거를 따지면은 오히려 천연 가습제보다 뜨거운 물 받아놓은 게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그냥 조금 더 뒀을 때 최대 습도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안 올라갈지 그거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흘렀는데 오히려 이제 물과 천연 가습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증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차점차 올라가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가습기는 계속해서 수증기를 뿜기 때문에 계속해서 습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45분 46분이 경과를 했거든요 자 이제 지금 물을 떠놓은 쪽이랑 가습제를 넣는 쪽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따뜻한 물을 넣어놨어도 이제는 식으면서 증발량이 좀 덜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과로 지금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은 천연 가습제가 가습의 역할을 하기는 한다 하지만 따뜻한 물을 받아 놓은 쪽이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증발을 해서 습도를 효과적으로 높여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수증기를 뿜기 때문에 뭐 습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사실 판매 사이트에 보면은 회사 측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냥 물을 받아 놨을 때보다 천연 가습제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었을 때 8배가 빠르게 증발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사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실험의 과정과 결과가 하루에 나온 게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집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집이 좀 건조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날 당일 당일날 뭐 물을 받아 놓거나 가습기를 틀어 놓거나 계속 새로 뭔가 가습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며칠 동안 기다려서 물이 더 빨리 증발한 게 과연 얼마나 가습에 있어서의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가 사실 의문입니다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뜨거운 물이 훨씬 더 빠르게 습도가 올라갔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제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각각 컨디션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맞춰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방문은 이렇게 닫아 놓고 진행을 할 거고 시작 전에도 창문을 좀 열어놓고 삭을 푸도록 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습도계 하나는 이쪽에다 두고 다른 습도계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조금 떨어뜨려 놔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가습제를 이쪽 습도계 옆에다가 그리고 하나는 이 의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천연 가습제를 샀다고 해서 하나에다가만 이렇게 하면은 큰 효과가 없다고 또 써있어가지고 작은 방 안에서 효과를 좋게 하려면은 두 개 세 개를 갖다 놓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g당 한 평에 사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방 크기가 세 평 정도 됩니다 세팅을 할 적에 아예 이게 지금 500g짜리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일단은 다 쓰고 이렇게 하면은 1kg를 썼습니다 넉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문을 열어 놓은 지 좀 됐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닫고요 지금 습도계가 온도는 15.6도에 33% 15.5도에 32%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습도를 항상 맞춰 놓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에는 그리고 난방을 켜놨기 때문에 온도는 조금씩 올라갈 건데 온도도 매번 실험을 할 때마다 비슷하게 떨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습제에다가 각각 물을 넣어주고요 물의 양은 이 정도로 해서 자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이 카메라를 계속해서 한 2시간 동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습도의 변화가 있을지 보시죠 3평 남짓 되는 방에 문을 닫아놓고 천연 가습제 3개를 세팅을 해두고 카메라로 2시간 정도를 촬영을 한 결과 아까 첫 번째 실험을 할 때는 통 안에다가 가둬두니까 습도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방 안에다가 했을 때는 올라가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2시간을 뒀는데 오히려 습도가 처음보다 떨어졌다는 거는 가습의 효과가 그렇게 막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방에다 3개나 듬뿍 해놨는데도? 내가 여기 앞에서 말한 거 그 입김 들어가서 지금 33%까지 됐어 네 이제 제가 창문도 열어놓고 가습기도 틀어놓고 해서 아까 시작할 때랑 최대한 비슷하게 오늘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천연가습제를 제거하고 뜨거운 물만 받아서 한번 해봤는데요 천연가습제를 사용을 했을 때는 오히려 습도가 더 떨어졌지만 뜨거운 물을 받아 놨을 때는 오히려 수증기로 증발하는 양이 많아서 그런지 뜨거운 물 바로 옆에 있는 습도계는 4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사용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습도가 확 높아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물이 식고 난 다음에는 역시나 조금씩 습도가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돌멩이에다가 물을 뿌려 놓은 것보다 그냥 따뜻한 물만 받아 놓은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습제는 가습제의 역할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시간을 진짜로 7시간, 8시간 이상 막 줘야 효과가 일어나는 건지 뭐 하루 이틀 두면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가습기를 틀어놓거나 가습제를 놓거나 이러는 게 보통인데 과연 실생활에서도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 그냥 한 바가지 머리 밭에다가 두고서는 그냥 자는 게 더 가습 효과는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창문을 열어놓고 가습기를 가동해서 아까와 비슷한 컨디션을 만들고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작은 가습기 두 개를 방 안에 틀어놓고도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습기에서 분사하는 물의 양이 적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습도가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30분이 지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분사를 해주니까 점점 더 역주행하듯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천연 가습제, 따뜻한 물 그리고 조그마한 가습기로 실험을 해본 결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물을 받아놨을 때 온도가 높기 때문에 증발을 되게 빨리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습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높여준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천연 가습제는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 온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의 온도를 낮춰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도 습도가 그렇게 변화가 없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실사용을 했을 때 가습의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어떨까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한번 해봤는데 전날 실험을 했던 조건보다 온도도 낮고 그리고 습도도 훨씬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음에도 2시간 동안 틀어놓으니까 실내 적정 습도 이상으로 잘 올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가습기를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는데 천연 가습제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은 점차적으로 더욱 더 가습의 속도 그러니까 그 물을 증발시키는 속도가 빨라져서 효과가 더욱 커지는 듯한 그런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보고 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다음날 제가 전날 물에 적셔놨던 천연 가습제 1kg을 그냥 큰 통에다 놓고서 그 안에다가 습도계를 놓고 밖에 습도랑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4시간 가량 경과를 지켜보려고 냅뒀는데 밖에 습도에는 변화가 전혀 없고요 안에 있는 것도 습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진짜 1kg을 때려붙고 물까지 촉촉하게 젖어 있음에도 실내 적정 습도까지 올라가지도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밖에 있는 습도계도 습도의 변화가 좀 있거나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습제의 역할을 하려면 그래야지 방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 때 방 전체 습도가 고루고루 퍼져가지고 가습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실험을 한 가지만 해보고 끝낸 것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 할수록 습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습도의 변화가 있다 한들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적정 습도를 맞춰주는 그 정도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뭐 곰팡이균이나 몸에 안 좋은 균이나 성분들을 뿜어내지 않고 클린하다고 하더라도 습도를 못 맞춰주는데 이걸 사용하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사실은 두 번째 촬영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촬영하고선 제가 사용법을 조금 틀리게 해서 그대로 날려먹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도 습도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었고 이번에도 사실 별다른 결과는 아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남긴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 소비자가 사용을 할 때는 저랑 좀 비슷한 환경에서 사용을 할 거란 말이죠 어떤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 효과적으로 습도를 올리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조금 발피를 잡을 수가 없는 제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JJ의 리얼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블즈의 리얼리뷰 제이블즈의 리얼리뷰